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아주 괜찮은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디저트가 많이 있는 카페였어요. 하여튼 오늘은 뭘 하고 싶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한국어로 뭐 하고 싶다 라는 말은 영어로 want to do something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I 집에 to home 가고 싶다. want to go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과일 먹고 싶어요 나는 과일 먹고 싶어 나는 I, 과일, fruit, 먹고 싶다, want to eat 나는 과일 먹고 싶어요 나는 과일 먹고 싶어요 나는 과일 먹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I, 많은 돈을, a lot of money, 벌고 싶다, want to earn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여러분은 올해 뭐 하고 싶어요? 올해 뭐 하고 싶어? 하고 싶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아주 괜찮은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디저트가 많이 있는 카페였어요 하여튼 오늘은 뭘 하고 싶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한국어로 뭐 하고 싶다라는 말은 영어로 want to do something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I, 한국어, Korean, 공부하고 싶다 원 투 스테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 나는 I 집에 to home 가고 싶다 원 투 고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과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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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I 많은 돈을 A lot of money 벌고 싶다 원 투 earn 나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여러분은 올해 뭐 하고 싶어요? 올해 뭐 하고 싶어? 하고 싶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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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